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이번 수주 계약 규모는 3,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선박에 대해 2027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암모니아 겸용 액화석유가스 운반선까지 포함해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잔고가 6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LNG, 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북과 같이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간 수주 목표는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